안녕하세요 네펙스입니다 최근 넥스토치에서 신제품 개발과 제품에 대한 홍보를 요청하고 있고요 지금 소개해드릴 제품도 넥스토치 브랜드의 새로운 제품입니다 플래시라이트, 멀티툴, 라이프 등 여러 분야에서 제품을 개발하고 그에 맞춰 넥스톨, 티코트 등 여러 서버 브랜드까지 보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번에 좀 새로운 영역의 제품으로서 넥스 3단공이 출시됩니다 지금 제 손에 들려있는 넥스로 익스팬더블 패턴입니다 박스 외관을 먼저 살펴보시면 단단한 종이 재질의 하드케이스로 깔끔하게 프린팅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단 부분을 위쪽으로 올려주시면 내용물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구성품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런 설명서와 기본 영문과 고기로인 것 같습니다 고기로로 된 설명서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수리를 위한 전용 공구가 이런 식으로 하나가 포함되어 있는 구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3단봉의 본체가 나와있고요 그럼 한번 이 녀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넥스록 3단봉은 이름 그대로 넥스록이라는 독자적인 잠금 기술을 방영하여 펼쳐지는 즉시 잠금 장치로 고정이 되어 3단봉이 유지되는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3단봉이 펼칠 때의 힘으로 봄끼리 타이트하게 고정이 되는 마찰 고정 방식인데 비해서 훨씬 안정적이고 빠른 전개와 철수가 가능한 점이 굉장히 특징이 되겠고요 이로 인해서 남성 여성 막론하고 어떤 장소에서든 아주 간단하게 3단봉을 펴고 접을 수가 있습니다 여성분이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시험자를 한번 초대 초청을 했습니다 들어와 주시고요 안녕하세요 일단 먼저 일반 3단봉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펼치는... 네 그렇게 펼쳐주시고요 고정이 잘 안됐어요 세게 해주셔야 고정이 잘 되는데 너무 근데 또 세게 고정이 되면 접을 때 굉장히 힘듭니다 바닥으로 쳐주셔야 돼요 바닥으로 쳐주셔야 돼요 다음은 X 선단봉을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선단봉은 굳이 막 힘줘서 펼쳐주실 필요 없고 끝에 부분은 잡고 펼쳐주시기만 해도 돼요 보이신 것처럼 고정이 잘 되어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접을 때도 바닥에 굳이 치실 필요 없고 버튼을 주셔서 접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이거 맞아요 여성분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남녀노소 누구든 아주 빠르고 편하게 3단봉을 접고 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잠금장치로 3단봉의 단점을 완벽하게 보완을 했습니다 우선 좁은 공간에서 쉽게 펼쳐져 고정이 되므로 과도한 동작이 필요 없어졌고요 무엇보다 일반적인 3단봉 같은 게 찌르기 공격을 할 시 3단봉이 접어지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점을 락장치로 인해서 보완을 해냈습니다 덕분에 찌르기 공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3단봉을 접기 위해서 무리하게 바닥에 내려 찍는 행동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외관적으로도 이제 스크래치가 생길 일이 없고 불필요한 데미지를 주어서 내구성을 경감시킬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네 그럼 이제 함께 구성품으로 출시되는 홀스터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넥스록 전용으로 나온 제품인데요 보시면 이제 먼저 특징적인 부분을 보시면 끝부분에 팁을 자세히 보시면 이제 나선형 팁을 잡아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말은 이런 식으로 발도가 가능하다는 거고요 덕분에 이제 아주 빠르게 전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좁은 공간에서도 3단봉을 펼치는데 불필요한 동작이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이런 이 상태에서 앞부분이 개방이 되어 있는 이유는 이제 펼쳐진 상태에서 보관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앞쪽으로 살짝 밀어주신 상태에서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필요할 때는 바로 꺼내서 쓰실 수가 있는 거고요 또한 이제 접을 때 이런 식으로 접으시면 바로 고정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편의를 위해서 360도 회전이 가능한 파우치로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벨트 루프 또한 이제 사용하시는 벨트의 크기에 따라서 조절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어느 정도 이제 몰리에도 장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직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께서 사용하시는 데 문제가 없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 넥스록 3단봉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았고요 넥스록 3단봉 조만간 저희 네피엑스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넥스록 3단봉은 동급 제품에 비해서 크게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출시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제 보안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께도 좋은 소식이 아닐까 합니다 자 그럼 제품 소개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네피엑스 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더욱더 다양한 제품들을 소개해 드리고 유익하거나 또는 재밌는 영상들 제작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